일단 갈게 형들 자 버프받은 3단 버프 가로치고 티 나는지 솔직히 알 수 없음 버프받은건지 솔직히 모르겠음 하지만 3가지 버프를 받은 신지드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네 나 요네 너무 싫어 솔직히 말하면 벤하고싶음 제이스도 벤하고싶고 갱플랭크도 벤하고싶고 하이머딩거도 벤하고싶고 탑베인도 벤하고싶고 탑테일도 벤하고싶은데 어떡하죠? 벤카드 저한테만 16장 주면 안될까요? 신지드할때 감사합니다 어? 뭐야 이거 근데 왜 요네 랑 하면 이기는 구간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거 같을까? 그게 사실이기 때문인가 어? 뭐야 땄다고? 땄네? 오우 웬일이랑 나 진짜 나 진짜 존나 잘하잖아 어? 흠 이게 킬각인가요? 버프 체감되나요? 어? 버프 있었지? 버프 덕분에 잡은거 같은데요? 네 멋있습니다 이게 버프지 어? 그래그래 이게 버프지 신지드 이맛에 하는거 아니겠나? 이런거 보러왔잖아 싹피하는거까지 보러왔 야 이 씨벌 왜 맞아요? 분명 피하지 않았나요? 분명 피했는데 천라이나는 자살 신지드는 언제하나요? 점화 정복자 신지드는 1,2레벨 킬각도 나오기 때문에 잘 오버파밍 리스크를 짊어지고 잘 안합니다 그 국민플린 주문서 들고 텔들때 자살 신지드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상성이 깨져서 파밍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고통합니다 이건 와도 안죽죠 궁키고 신속신 있어서 벨베스가 뭔짓을 해도 안죽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버파밍 구도가 나오면 다음 웨이브를 먹고 선택권이 생기죠 레드버프를 뭐 서리를 한다 미드 로밍을 간다 오버파밍 해서 액서스파밍까지 들어가고 아크션을 내려보낸다 뭐 선택지가 한 3,4가지 생기는거야 한번에 그러면 게임도 쉽다 어디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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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복자입니다 아무리 아펠이 갈아버려 어음 노 헤이 와 대머리 F**ing 로밍이 뭐냐고 이거 너무 아름다운 로밍이었잖아 라인은 아 C** 라인 안졌네 오케이 라인을 확인하는 장면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집 부탁드리고 나 잘하지 않아? 하 좀 어떻게 에 뭐 뭐 느껴집니까? 소름 뭐라는거 마감했거든 아 뭐 쏘이 하하하하 검의 폭풍 하세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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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임마 어디가 đị drawing 오 너무 기대되는걸 네 버퍼스 보러 오신분들이 환영합니다 늘 하던거예요 늘 하던거 숨쉬듯 방 소리 장철바람 얘 뭔가 공속 슬슬 빨라졌네? 왜 이렇게 요네 싫지? 뭐했다고 P500 깎이느냐? 소전도 2개 먹었는데? 집에 가! 다시 출근해! 공익 신짓도 하겠습니다 어? 와! 와! 얘 좀 보게! 요네 좀 보소! 까비 아 너무 아쉽네 한 칸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아깝다 이거 너무 아픈데? 못 먹는 거 아니야? 아 사이로스는 뭔가 망한 거 같은데도 왜 데뷔지가 살벌하냐? 궁킴의 신짓에는 기본치감 있거든여? 뭐 얘 도망? 바툰 같소? 상하 하핰 봐주겠는데? 어? 상대팀의 차력쇼? 격전 나오나요? 베르베스쿤?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이 뭐야 하자고? 맞아요? 하자니까 가는데 헛된 희망을 품어봤지만 비에고 천원 먹으면서 어? 이거 설마 내가 캐리하는 거 아니야? 13초만에 희망이 무너져 버리는 것 뭔가 발리고 있는 게임에 1600원씩 먹으면은 하 역전하는 거 아니야 싶긴 해 깨고 싶어요 깨도 될까요? 깨면 죽겠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그래그래 쿵 맛있게 쓰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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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거래 가볼까?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볼까? 우리 베르스쿤? 하하하하하하 재밌겠냐고 어? 어? 아니 방금 코는 뭔 굴다리 밑으로 막 싱하 형한테 끌려가서 쳐맞는 것처럼 명명한테 맞은거야? 진짜 개 어이없네 그냥 진짜 줄창나게 쳐맞았는데? 어? 저저저저 반드시 가야지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레고 형 CS보면 평소보다 잘 먹은 거 보니까 공속이 체감되는 게 맞음 148개면 뭘 잘 먹었다고 그러냐 나 원래 신지들 분당 CS 15개 영상도 찍는 사람이야 어? 나를 뭐 어? 도토리로 보는 거야 뭐여? 도토리로 가고 에이 이리와 아 오케이 너무 섹시하잖아 지지 않치나요 상대방? 그러게 구질구질하다 진짜 되겠냐고 뭐 마스터 승격전이라도 있는 거요? 딱 그럴 점수 되긴 하네 한 판 이기면 마스터 근데 누가 작정하고 둘이서 반대 누르는 중인데? 와 설마 나 무서운 상상했는데 설마 얘네 두 명이 듀오로 안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? 와 바톰 0킬 15대 박은 다음에 둘이 서랜 반대하면서 24분에서 27분까지 고통의 시간을 늘린다면 난 진짜 미쳐버릴지도 몰라 허 너무 무섭다 까비 미드 가면 끝나나? 슈웅 까비 허리가 안 되네 이속 버프 나한테 주면은 쏜 쏜 벗 눅 무닭 아름다워 이게 호응이 안되네 가비 아이 어떻게 죽일거야 시바 좋은데? 신지들은 좋은데요? 사기키잖아